2월 네트워크 생방송 엠카운트다운 안녕하세요. EFAP의 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척이 니엘입니다. 니엘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빛이 너무 좋아요. 스팟러움 너무 좋아요. 아시안 넘버원 프리미엄 차트쇼 엠카운트다운 오늘은 그 이름에 알맞게, 걸맞게 많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그럼요. 일본의 최고의 스타 일명 야마삐라고 불리는 야마시타 도모이사씨가 오늘 엠카운트다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하네요. 네. 더 대단한 건요. 오늘은 그의 첫 번째 한국 방문이고요. 한국에서 하는 첫 번째 무대라고 하고요. 역시 아시아 최고의 스타들이 만드는 야마삐라운 먼저 이번 주의 탑10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가수의 이름을 한글로 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번호는 샵2566. 중복투표는 안 되고요. 2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네. 발전, 음악 발전 기금으로 쓰입니다. 아. 정말 좋은 곳에 쓰이네요. 자. 그럼 정말 목소리가 닮고 싶은 이현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성숙한 여인으로 변신한 레이디 제인씨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에 빠진 팻보이들. 잘 마시안과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무대. 틴탑의 무대. 놓치면 후회합니다. 아. 틴탑? 네. 틴탑. 틴탑 아니죠? 아. 틴탑 아니고요. 틴탑. 그럼 먼저 화제의 여성 5인조 5도서부터 만나볼까요? 너. 마리아. 왜 반말이야? 네. 생방송 M 카운트다운. 류애씨. 네. 실수 없이 달려봐야죠? 정말 실수 없습니다. 아. 저는 반드키로 달린 것 같아요. 아. 네. 펑키하게 빛나는 미녀들. 류얼리의 무대와 주목받는 개성신인 이하라. 네. 그리고 의왕은 나의 모든 것. 밴드 블라우의 무대와 새로운 노래로 돌아온 헤매무대까지. 네. 우선 김보경씨의 깊이 있는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김보경의 하루하루. 문자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의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김수현의 드림. 진아의 블랙 앤 화이트. 네. 오늘 1위 후보는 김수현의 드림윙과 진아의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두 후보만 가지고 이제 문자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요. 아. 여러분. 이. 번호 역시 샵 2566번입니다. 네. 그리고 2011년을 아주 사망하게 시작했던 시크릿이 오늘을 끝으로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한다고 하네요. 아. 너무 아쉬워요. 아. 쉬워요. 샤인샤인. 시크릿의 마지막 무대.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마네킹의 바디라인 진아씨와 저희 인필이의 무대까지 놓치지 마세요. 네. 우여하십니다. 채널 고정. 네. 먼저 신나는 댄스 파트 속으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이정의 렛츠 댄스 파트. 파이어.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네. 얼마 전에 앰블랙의 미르시가 부상을 딛고 장수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네. 오늘은 엔카운트 한 무대에서 복귀를 한다고 하네요. 네. 들어보니까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다리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고 하네요. 아. 정말 미르시 프로입니다. 네. 프로죠. 멋진 그런 미르시의 부상 투원. 여러분도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요. 네. 또 이번에 앰블랙의 새로운 노래도 최초 공개된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 앰블랙의 실크 노래 진술을 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보다 먼저 깜찍한 기우미의 느낌을 바르고 아. 귀여워요. 감성의 뮤지션으로 졸아온 아이유의 무대를 만나볼까요? 네.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네. 2월 대체 주 생방송 엠카우트다운 1위를 확인할 순서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음방 음원 집계 점수입니다. 온라인 음악 팬 투표 집계 점수입니다. 음악 전문 선정단 집계 점수입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2월 대체 주 엠카우트다운 1위는 1위는 수상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수상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또 채대표님. 아이유의 채대표님 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변하게. 네. 그리고 김동원 이사님하고 상호 오빠 너무 좋은 곡 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양파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사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노이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매니저 오빠 언니들 다 너무 많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순수하고 또 우리 이은하 실장님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마 그리고 엄마하고 우리 팬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멋진 댄서 DQ 규상 오빠하고 everyone. 아. 땡기 소 마치. 땡기 땡기 땡기. everyone in Singapore as well and Malaysia. 오케이. 땡기. 네. 아시아시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엠카우트다운처럼 글로벌 아스타를 함께한 생방송 엠카우트다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저희는 이만 인사로 드릴게요. 여러분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